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뭔가 카메라 구도나 이런 장비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달라졌죠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조만간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인데요 그래가지고 이런 마이크 장비라던가 이것저것 장비들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아직은 제가 테스트 단계에 있어가지고 조만간 공지를 올릴 테니까 스테이 튠 해 주시고요 이번 주 영상의 주제 최근에 제가 회사에서 저희 매니저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너 이거는 좀 고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피드백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피드백을 받기 전에도 제가 이게 문제점이 있을 거다라고 저 혼자 괜히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매니저님이 아 그리고 있잖아 너 그때 그거 진짜 고쳐야 돼 그래서 저도 매니저님한테 아 저도 그거 진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말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어떻게 고쳐나가면 좋을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럼 이번 주 영상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매니저님이 2주 동안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저희 매니저님의 커버가 되어야 하는 역할이었어요 이메일이라던가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컨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정말 컨펌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매니저님 돌아오면 그때 다시 컨티뉴하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니저님이 딱 자리를 비우자마자 2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저희 어카운트에서 빨리 데이터를 준비를 해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프레젠팅을 해야 하는 조금 긴급한 일이 펼쳐진 거예요 왜 하필 그때 그래서 되게 긴급하게 매니저님이 떠난 그 다음날부터 데이터 뽑고 데이터 넘겨주고 데이터 컨펌하고 굉장히 긴급하게 2주가 흘러갔어요 좀 되게 정신없이 긴장을 하면서 보냈던 2주였어요 저희 팀이 되게 어전트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결국에는 딱 정해진 시간 안에 프레젠팅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매니저님이 돌아오고 나서 저랑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던 세일즈팀 팀장님이 감사하게 또 미팅에서도 저를 콜아웃을 해주셨고 전체 메일로 혜진이가 너무 이거 데이터 잘 뽑아주고 자기 질문에 대해서 빨리빨리 답변을 해줘서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줬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있잖아요 이렇게 15명이 들어와 있는 미팅에서 높으신 팀장님이 이렇게 딱 꼽아서 딱 가리켜서 백업을 너무 잘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콜아웃을 해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답변을 잘 못한 거예요 답변을 잘 못했다는 게 어떤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직도 약간 BTS이 올 것 같은데 막 그분이 진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주의 미팅에서 저를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단어는 다 넣어가지고 저를 칭찬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제가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감사해요 팀에 이득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식으로 제가 반응을 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크게 칭찬을 받은 게 미국 회사 다니면서 거의 처음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나를 칭찬해 주셔서 고마워를 저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저희 매니저님이 저 칭찬해 주실 때는 아 땡큐 땡큐 쏘마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 열다섯 명이 있는 제가 진짜 어커드 제 표정부터가 제가 상상이 가요 아 고마워 땡큐 쏘마지 이렇게 아 정말 되게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저도 제 미팅을 할 때 제 얼굴을 보면서 하잖아요 화상회의를 하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서는 서로 칭찬을 많이 하고 서로 쉐어링업 하는 회사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한 게 어 쟤는 이렇게 누군가가 칭찬을 해줬는데 왜 그렇게 반응이 별로 없지? 라고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프로페셔널하지 못했고 제대로 땡큐를 못한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또 어색해하면서 뭐 이렇게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 얘는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네라고 느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칭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되게 민망하잖아요 얘를 엄청 칭찬하고 있는데 얘가 좀 떨떠름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야 그래서 제가 되게 그 미팅이 끝나자마자 아 왜 그렇게까지밖에 대응을 못했지? 뭐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도 있겠지만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 다음 주에 이제 매니저님께서 요즘 뭐 일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너의 반응이 조금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칭찬해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너가 잘 못하는 것 같다 회사 내에서 관계를 잘 쌓아 나가려면 누군가가 나를 칭찬을 했을 때 그거를 되게 고맙게 여기고 그냥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 고맙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너의 얼굴이라든가 너의 제스처라든가 잘 느껴지지 않았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저를 칭찬해주셨는데 제가 대응을 잘 못해서 To be honest with you 하면서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내가 온 나라의 컬처가 칭찬을 자신감 있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니라 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여서 크게 제스처를 해서 받아들이는 경험이 내 인생에 많이 없어서 나도 좀 어색했고 근데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다 나도 그거를 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향상시켜야 되는 나의 한 면모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서 미팅이 끝났어요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왜 그 순간을 즐기지 못했을까 이러면서 이전 시절에 나는 어떤 칭찬을 받으며 살아왔고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단추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30년까지 한국에서 살고 온 케이스란 말이죠 그리고 저는 90년대생이에요 모든 90년대생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때는 라떼는 인데요 초중고 다니면서 담임선생님이라던가 어른들한테 엄청나게 크게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온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나를 칭찬할 때는 그냥 성적 잘 나왔을 때 공부 잘 했을 때 이런 케이스 아니고서야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칭찬을 받아도 한국 정서상 그거를 너무 막 이렇게 너무 다 받아들이는 것도 한국 정서에는 좀 맞지가 않잖아요 이 아시아 정서에서는 누가 이쁘다고 칭찬을 해주면 누군가가 얼굴 진짜 작다 더 이뻐요 이렇게 하면 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겸손의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냥 제 개인적인 인생에서는 칭찬을 받았을 때 그거를 되게 여유있게 받아들이고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고 이랬던 경험이 진짜 진짜 현저하게 적었던 거죠 그렇다면 뭐 외부에서 그렇게 칭찬을 안 해줬다면 가족 내에서도 막 이렇게 칭찬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 인생을 돌아보면 혜진이는 항상 야무지고 스스로 있어도 잘하는 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미지화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엄마 아빠 속 안 섞이고 원래 잘하는 친구니까 뭐 이래서 딱히 제가 잘할 때도 굳이 끄집어내서 칭찬을 해줬던 어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는 저는 그냥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칭찬을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게 해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구글링도 해보고 채취피티한테도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되게 고민의 시간을 좀 가졌었거든요 일단은 칭찬을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이제 맞받아 치는 거 맞받아 치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내가 살고 있고 한국에서 그런 칭찬을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의 겸손을 좀 섞어서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치만 우리가 국제무대에 나가거나 유럽으로 여행을 하거나 칭찬을 받았을 때 겸손이 아니라 잘 수용해야 하는 나라를 갔을 때 뭐 여행을 했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일을 할 때 한국식이 아닌 여유있게 칭찬을 받아들일 애티튜드를 갖춰야 한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기사들을 같이 보면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라고 도움이 되는 글들을 조금 같이 보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How to take a compliment? Whenever I get a compliment, super awkward 이게 바로 저였던 거죠 근데 이 글을 보자마자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된 거 있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My reaction is to freeze and dismiss 저였던 거죠 프리즈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막 표정이 그래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니까 I realize anyone with social anxiety might find this feeling familiar 뭔가 소셜 엔자여리가 있는 사람들이 퍼블릭하게 칭찬을 받았을 때 그거를 되게 프리즈 좀 놀래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소셜 엔자여리로 봤는데 이 기사에서 보면 왜 칭찬이 너를 되게 쑥스럽게 만드는지 왜 이렇게 좀 민망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자기가 칭찬을 받았을 때 되게 어색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칭찬의 나라입니다 진짜 미국은 별거 안 해도 너 옷이 너무 이쁘다 어쩌고 저쩌고 칭찬을 진짜 잘하는 나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칭찬의 나라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되게 민망하게 생각을 해서 리액션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리액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용도 좀 나와 있어요 칭찬을 들었을 때 그냥 조크로 대응을 한다던가 이거 진짜 최악인 것 같아 이거 진짜 최악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컴플리멘트를 핑퐁한대요 너가 더 잘하잖아 너가 더 이쁘잖아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일 최악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그냥 말을 한대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400명을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거의 70% of people associate feeling of embarrassment with recognition or receiving a compliment 미국 사람들도 되게 embarrassed하게 느끼고 discomfort하게 느낀대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리액션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 하는구나 민망해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기사로 보면서 그래도 마음이 위안이 됐어요 우리가 왜 그런 반응을 할까 이분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나한테 왜 칭찬하지 하는 식으로 잘 반응을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경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나한테 갑자기 칭찬이 훅 들어왔어 그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몸이 프레이즈 한다라는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미팅에서 저한테 칭찬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진짜 일절 못했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칭찬을 드리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이렇게 기사를 읽고 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이런 칭찬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준비를 해놨다가 멋지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그 순간을 즐겨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다음은 이 글은 꼭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폰 어떻게 리스폰드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 아티클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저희 매니저님이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왜 너가 칭찬을 받았을 때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한지를 저희 매니저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기사에서도 정확하게 잘 찍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을 했어 그리고 그걸 되게 유쾌하게 아주 감사하게 잘 받아들였어 그러면 그게 우리 같이 일하는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빌딩 프로페셔널 릴레이션쉽 저희 매니저님이 언급하셨던 게 바로 빌딩 프로페셔널 릴레이션쉽이었어요 칭찬을 주는 것도 칭찬을 잘 받는 것도 어찌 보면 상호작용이 일어난 거잖아요 볼을 쳤어 그럼 이쪽에서 볼을 잘 넘겨줘야 핑퐁핑퐁 하면서 같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건데 누가 토스를 딱 했는데 잘 못 받아쳤어 그러면 이제 이 릴레이션쉽이 잘 쌓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저는 좀 와닿았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 일 되게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아니에요 라고 겸손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저처럼 억걸드하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얘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컨피덴스가 없는 건가라고 칭찬하는 상대방이라던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 칭찬을 받아들이면 그것 또한 나의 경쟁력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예시들이 나와 있어서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아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더 속상한 거고 일단은 뭐 smile, smile 하고 웃으면서 give a simple reply 뭐 여기서도 강조를 했네요 그렇지만 stay humble 그 다음에 show your appreciation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example of responding to a compliment at work 사실 이런 것들은 영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는 단어인데 많이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쓰면서도 어색하게 본인도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두고 좀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미국 회사에서 칭찬을 받았을 때 그거를 어떻게 프로페셔널하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칭찬을 받았을 때 민망해하는 느낌이 왜 들었는지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나요? 저한테만 해당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혼자만 갖고 있으려고 하다가 저희 매니저님께서 이거 회사에서 일을 하는 한 굉장히 중요한 에디투드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아 이거는 꼭 내가 유튜브에서 생각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꼭 라이브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빨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